오늘도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오늘 미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여러 연은 총재들의 이사들의 발언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시카고 연은 총재는 2월에 고용보고서가 연준의 계획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있을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에서 미셸 보호만의 연준 이사 연설까지 함께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현재 추측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들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죠. 2월에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미국의 1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월가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이날 시장이 좀 크게 빠지기도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유일로보틱스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로봇주들이 일제히 움직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거래대금이 좀 몰릴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공모 청약 때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밴드가의 최상단도 초과를 해서 만 원대에서 공모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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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